한 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곡이래요 저희 데뷔곡인데 저희가 이 곡을 다닐 때마다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흥이 별로 안 나거든요 들릴 거예요? 네 그럼 한번 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최고다 여기 최고인 것 같아요 뒤에도 잘 들리세요? 네 우리 뒤에만 해볼까요? 뒤에만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최고 우리 저기도 한번 봐봐요 자 왼쪽 잘 보여요? 자 왼쪽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되게 잘한다 자 왼쪽 뒤에도 한번 볼까요? 왼쪽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최고다 우리 아신분은 계단 한번 봅시다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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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최고다 Hoch detox 오른쪽 좌우 와우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뒤에 뒤에 가볍해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해주세요 아쉽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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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해주세요 우렁 찬어요 우렁 찬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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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렁이 굉장히 넘치고 있어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해주세요 와 이거죠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진짜 남자분들은 동반해주실 수 있겠고 우리 처음으로 네 여성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해주세요 와 와 와 와 와 취릿찌릿했어요 취릿찌릿했어요 아 남자분들과 남자분들과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해주세요 아 분말하셨네 언니들이 좋아하나봐요 아 그리고 나도 여자 좋아요 와 이렇게만 하면 짠 것 같아요 네 해볼까요 한번? 노래 시작할까요? 오케이 마지막 곡 핫이슈 들려드릴게요 Let go Let go